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..간이 또 그렇게 됐어 안녕하세요? 나 핸바지 입는 곳이 있어? 아니요! 그래 여기요? 너무 좋다 4일iquement 어떻습니까? 1마리 2마리 1마리 화이팅! 좋아요! 화이팅! 대한민국 뮤지컬을 끝내 새로운 변의 탄생 2011티크 뮤지컬 스타 그런 걸 배웠거든요. 그래서 올해 특히 또 아쉬운 거예요. 제가 함께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무대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같이 불러다 불러가자. 불러가자. 대다셨는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암튼 밖의 달달달과 음색으로 아몬데이 멘트 이브 연습중 아 으 2021 딥프 뮤지컬 스타 안녕하세요 저는 MC 김호준입니다 승희의 주인은 MC 김호준입니다 승희는 MC 김호준입니다 승희가 정말 멋있고 시작된 금요일이었어요 승희가 어떠셨어요? 常은 어떻게 등장할까요?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? 저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. 그거 제시하지 말고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. 역대급 실력자들이 참가해서 매주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던 2021 딩크 뮤지컬 스타. 바로 오늘 펼쳐져요.